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최악의 세대 우루지각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괴승 우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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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사 우루지 자 간다 인과응보 오! 아이캔트 픽 디스 타임! 제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원 투 쓰리! 오! 한국길! 여러분 갑니다 한국길 가면 한국길 갑니다 아 지금 설레기 시작합니다 자 한국길 가고요 자 원 투! 오! 1회차부터 나오는 거야 이건 뭐야 아 이게 웬 캐번디시냐 자 쭉쭉 갑니다 자 캐번디시 하나 받았고요 자 요삭띠 쓰레기 자 우숲 쓰레기 자 쿠로우비 쓰레기 자 나미 쓰레기 자 청소왕 코비 쓰레기 청소는 코비지 잡닐꾼 코비지 쭉쭉 갑니다 갑니다 자 나미 쓰레기 하나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 자 미스 웬즈데이 쓰레기 자 몽키디 루피 쓰레기 안 주나? 안 주려나? 아이 캐번때문에 황금길 달리겠냐고 건너뛰기 그거 미싱이에요 건너뛰기에도 사성 잘 나오는 거 코비만 오지게 나오네 아주 그냥 아유씨 이거 줄라고 지금 앞에서 황금길 걸었냐 아유씨 바란 내가 죄다 죄야 캐번디씨 아유 63에 70점 됐네 코비만 그냥 코비만 육성광 나오는 거야 코비만 그냥 오지게 육성광 나오는 거야 아유 홀라나 오지게 봤고 아주 홀라로 아주 그냥 만빵 채우고 아유씨 요걸로 가겠습니다 요걸로 일단 60개 쓰고요 9개는 이제 한 번 더 각을 잡아볼게요 자 지금 바로 가야겠죠 아 안해 안해 우리지 안해 여러분 여러분 지금 유튜브 재미로 위해서 한 거야 아 안해 안해 이걸로 간다 이걸로 이걸로 가서 자 잠깐만 요걸로 가서 자 확정 확정 세일 자 사성 삼 세명확정 요거 잡는게 낫지 않겠어 그지 요게 이득이야 아깐 내가 그냥 유튜브가 잡은거고 요거부터 가보자 자 여러분 기운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운을 받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마탐정 우리 공책TV 날 포기했어 레일리 포기했어 지금 마르코의 올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르코의 자 간다 원 투 출발 오오 바로 가구요 자 황흑길 열심히 달리구요 자 헛뚤 헛뚤 출발 자 자 조로 쓰레기 자 모건 쓰레기 자 우리 내일 헤르메프 모건 알죠? 자 모건 육성각 잡구요 자 긴 쓰레기 자 뿌찌 쓰레기 자 나미 쓰레기 아 스네이크맨 한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와 나 나미 레벨 100이야 이거 어따 쓰니 이걸 콜라 50개 주는걸로 쓰는건가요? 야 진짜 니가 거기서 나와다 콜라 50 뭐 어따 써 이거 이걸로 50개로 적용함 못봅잖아 50개로 적용함 갖고일 수 있어? 마르코아 이거 50개로 적용함 갖고일 수 있니? 갖고일 수 있어? 콜라 콜라 이거 50개로 적용함 500개잖아 500개 이거 50개 정도 콜라 50 장난치냐 지금 아 아 바꿔줘 이거 환불해줘 이거 환불해줘 환불 아 극형띠 아 아 상대 이런거 말고 소바마스크 달라고 소바마스크 어 원바로 뭐하니 소바마스크 이거 안하고 이거 어 알비다 비다 비다 알비다 아주 그냥 제프 아 와 황금길 걷고 야 황금길 걷고 나미 나왔어 나미 얘네 왜이러는거야 왜 나한테 자꾸 혼란을 주는거야 환장하겠다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돌아가겠습니다 자 바로 바로 2회차 자 바로 2회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팡장님 안녕하세요 하세요 아 이거 오징어 탈하네 진짜 자 2회차 갑니다 자 아니 아니 예 한 번 보자고 우섭띠 자, 초파띠 자, 타시이띠 자, 로빈띠 그래, 안 걸어도 나와 야, 뭘 산저각 히드마, 육성각 아, 잡일꾼 코비 잡일 안해도 돼, 잡일꾼 코비 산저왕 이그마 계속 나와 자, 뿌찌쓰레기 와, 산저왕 이그마 아주 그냥 끝을 보겠구만 우리 산저왕 이그마씨 아주 자, 루피쓰레기 어어어 희가나 계속 나와 와 허 산저왕 이그마 99 아 어어 어어어 으어어 우어어 어어 오어어 우어어 자, 삼회차입니다. 삼회차각이에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여러분 딱 레디 되면 딱 들어갑니다 자 물 한잔 먹고 긴장 한번 풀고 들어가는거죠 여러분 자 기운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딱 그런 기운을 딱 받고 딱 들어가는거죠 여러분 느낌 아시겠죠 자 이름을 입력하시오니 진짜 좋은 타이밍이 왔다 아주 좋은 타이밍이 오셨네요 자 you ready? I'm ready? 자 갑니다 우르제했는데 망해갖고 지금 딱 바로 이쪽으로 돌려서 왔어요 자 여러분 갑니다 네 비공은 내일에요 내일 카페 신청 잘해주세요 자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각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2 하나, 둘, 원, 투, 쓰리 간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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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쓰레기 제프 쓰레기 자 2번 쓰레기 타시기 쓰레기 자 3번 쓰레기 버기 쓰레기 갓대버기 저번주에 아주 재밌었죠 자 다음 자 비다비다 알비다 쓰레기 다음 비다비다 알비다 쓰레기 이러다 아파 히그마처럼 아주 끝장나겠네 계속 나오겠네 자 계속 갑니다 쭉쭉 가고요 프랑키 쓰레기 다음 자 나미 쓰레기 항해사 나미 쓰레기 영화 자 우리 내일 내일 연락이 활용할 모건 쓰레기 아 슬슬 불안해진다 불안함에 엄습한다 자 캡틴 크로 쓰레기 하나만 줘라 진짜 그냥 아 조니조니 조니와 요삭 조니 쓰레기 콜라 씨 콜라 500개 언제 모아 토니토니 소파 쓰레기 아 아 씨 조조.. 조졌지 뭐야 뽁기운이 굉장히 없는 편이야 그지? 뽁기운이 굉장히 없는 편인건 정말 확실해 자 사성을 3개 주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르제 없어요 사성을 3개 주죠 그죠? 사성 3개 맞죠? 저 잘못한거 아니죠? 자 여러분 갑니다 기운을 주세요 여러분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원바로 할 맛이 나와도록 자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 주시고 자 자 뱀루각입니다 자 아니면은 진짜 마르코 한번 더 나와라 이왕 이렇게 된거 마르코각인데 간다 간다 마르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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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 근데 이러면 꼭 안나오더라 가자! 자 자 여러분 출발합니다 어이 근데 황금길을 걷지 않아요 제가 봤을때 이제 황금길이 뭐 없어 자 출발 캡원디씨랑 이정도면 2년인가요? 80캡원디씨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80캡원디씨가 됐어요 자 일단은 80캡원디씨가 떴는데 그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계속 한 4개 줘라 그냥 시원하게 그냥 자 긴 쓰레기 자 코비 쓰레기 와 오성각이야 오성각이야 자 축축합니다 자 타식 쓰레기 자 졸업 쓰레기 아직 저희에겐 2개의 칼이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브루크 쓰레기 자 클릭 쓰레기 다음 자 클릭 쓰레기 아우 클릭 그냥 오성각 나오죠 자 자 브루키 연두를 시작 자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난거 같지? 그쵸? 자 끝난거 같죠? 하나만 더 줘 하나만 아우 이 해피 홀리데이 초파 좀 그만 나오라고 이거 진짜 좀 아 아 아 아 아 막고가 안나온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와 여러분 이정도 거의 이정도만 먹이는거 아닌가요? 이거 라면 먹은거 이거 찰거같애 아 하비님 좋은거 아닌가요? 사성이면 좋지 와 그나마 캐번디쉬가 좋다고하니까 그나마 다행인거야 지금 내가 오늘 2년후 나미만 아니면 진짜 이거 2년후 나미때문에 내가 여기서 오늘 콜라를 100개 받았거든요 아니 반다이 진짜 싫으면 싫다고해 진짜 내 이해할테니까 진짜 싫으면 싫다고해 하비채널 싫으면 싫다고 하라고 어? 내 이해할게 그럼 와 와 정말 내가 와 맹호님 그래도 아까 맹호님이 거기서 캐리해준 내가 진짜 덕을 본거야 야 야 죽기실면 죽기실라고해 응 죽기실면 죽기실라고해 하 아 아 아 아 뭐 아 네 아